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6월이 되어가지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사의 컴플리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도 했었구요. 올해도 6월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떠 있습니다. 밑에 쭉 살펴보시면 그 외에도 이것저것 세일부터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구요. 우리는 이제 컴플리트에 관련된 내용만 다룰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창이 뜨구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6월 30일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하기 때문에 아주 일정이 넉넉하거든요. 여기 이제 남은 날짜도 보이구요. 그리고 이제 4개의 등급이 있죠. 작년과 똑같습니다. 세일 가격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고 뭐 대부분이 다 유사해요. 그래서 작년 영상을 보셔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제 또 2022년에 맞게 또 내용을 조금 또 보강도 하고 또 이제 리딩코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구요. 일단 뭐 하나씩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컴플리트 13 일반 버전을 구입하는데 풀 버전은 600달러에요. 600달러. 그런데 실제로는 총 300달러면 구입하실 수 있구요. 울티메이트 버전은 원래는 1200달러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총 600달러면 구입이 가능하구요. 울티메이트에서 여기 이제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더 있죠. 더 대용량이죠. 더 고가고. 그건 1600달러에 구입을 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00달러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작년에는 이제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비교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각 이 등급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플리트 뭐 이제 아무 버전이나 누르시고 이렇게 화면이 넘어오다 보면 컴페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 등급이 바로 나오는데요. 한번씩 쭉 살펴보시면 될 텐데 일단 용량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50기가 어쩌저쩌고 샘플 라이브를 있죠. 근데 여기 컴플리트 그리고 컬렉터스 에디션 이거는 1.1테라 엄청난 용량 차이가 있구요. 등급에 따라서 더 비싼 게 많은 어떤 가상악기와 사운드들과 뭐 이펙터들과 이런 걸 담고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많으면 다 좋으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작 어떤 분들은 뭐 컴플리트 구입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20% 30% 밖에 활용을 안 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80% 90%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스타일의 악기들 또 이펙터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입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그냥 덜록쿵 샀다가 정작 활용을 많이 안 하는 분들 가끔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셀렉터는 저는 이미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지만 컴플리트는 구입을 안 한 상태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작년에도 세일하고 사실 거의 매일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가상악기들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컴플리트를 구입을 해도 어차피 쓰고 있는 것들 위주로 쓰니까 당장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아직 구입을 전 안 하고 셀렉트만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 환경에 맞게 또 쓰임새에 맞게 또 구입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일단 얼티메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덩이가 확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기타에 관련된 거 아까 드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에 관련된 거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일반 버전과 얼티메이트 버전에 완전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에 관련된 시네마티로 되어 있지만 약간 BGM 작업이나 이런 효과음이나 이런 가상악기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주변 지인도 그러고 많이들 추천하는 것들이 기왕 살까면 얼티메이트를 사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임팩터들이고요. 그러면 컬렉터스 에디션과 차이는 뭐냐?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비슷비슷한데 울티메이트랑 울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이 비슷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익스펜션이니까 일종의 확장팩들인데요. 사운드 확장팩들인데 컬렉터스 에디션은 이만큼이나 더 줘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음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고 이 확장팩들을 내가 정말 다 활용할 것인가? 어떤 건지 한번 정보 찾아보시고 난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울티메이트나 아니면 일반 버전 이거나 필요하겠다. 그러면 컬렉터스 에디션까지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세일 기간이 엄청난 세일 폭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렸다가 구입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6월을 놓쳤다. 이 이후에 영상 많이 보시고 또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러면 내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아 세일 놓쳤네. 내년 6월을 또 기다리시면 거의 매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을 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바로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뭐냐? 내가 컴플리트나 콘탁이나 아니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제품이 아무것도 없고 하드웨어도 없고 진짜 나는 완전히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까지 풀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 컴플리트 13버전 셀렉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풀버전 가격이 199달러인데요. 이 가격으로 사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퍼져있는 뭐 콘탁을 어디야 하지 뭐 무료 버전 뭐 콘탁 플레이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뭐 저렴하게 사는 뭐 인터넷에 오디어제부터 퍼져있는 그 가격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리딤 코드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반값 할인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단 이 영상의 주된 포인트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딤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셀렉트를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셀렉트 구입할 수 있는 거고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야죠.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에 구입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유통사 아니면 음악 관련된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박스 버전을 구입한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정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한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있고 풀 버전인데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나 뭐 가지고 있는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뭐 이런 하드웨어들 A시리즈나 M3이나 뭐 가지고 있다. 뭐 인터페이스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초초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풀 버전을 사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풀 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트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바구니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리딩 코드를 넣어야 돼요. 리딩 코드가 이제 핵심입니다. 리딩 코드부터 넣고 시작해야지 리딩 코드 안 넣고 시작하면 절대 이제 최저가가 아니에요. 리딩 코드를 넣어야지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쇼핑몰이나 어디 박스 보존을 사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리딩 코드는 뭐냐. 셀렉트 22입니다. 셀렉트 22 한번 넣어볼게요. 셀렉트 22 2020이니까 22 이게 작년이랑 바뀌었어요. 셀렉트 22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 The Devil of Death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세일 공지를 받고 한번 체크했는데 역시나 바우처가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딩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리딩이 이제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이 석스플리 돼가지고 이제 가격이 여기 보시면 반값으로 뚝 떨어졌죠. 100달러가 됐죠. 원래 200달러 정도 줘야 되는데 100달러. 이게 뭐 쩔어 뭐 이렇게 자꾸 얘네들 약간 장난치는데 그냥 이런 거 생략하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달러죠. 그래서 체크아웃하면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버전으로 구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고 이제 어쨌든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끝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구입해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셀렉트 등급을 100달러에 구입을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리딩코드 꼭 넣으셔야 돼요. 셀렉트 2, 2 잊지 마시고요. 그럼 100달러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셀렉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일반 버전으로 갈 것이냐 얼티메이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갈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화면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버전을 눌러볼게요. 이제 근데 일반 버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 나우 누르면 됩니다. 업데이트 199라고 이제 나와있죠. 여기 바이 나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다운로드에서 박스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는 다운로드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풀 버전 그러면은 600달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300달러에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느냐 맨 밑에 있는 업그레이드 포 셀렉트 이걸로 사면됩니다. DL이라는 건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9.5 그러니까 200달러죠. 그럼 아까 셀렉트 100달러에 샀죠. 그 다음에 요거 200달러에 사면 300달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플리트 13 일반 버전을 300달러에 완전한 풀 버전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셀렉트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셀렉트를 가지고 있으면 요렇게 초록색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콘탁을 구입해서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어쨌든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초록색 표시가 나와요. 그런 거에 해당 없다. 그럼 이런 표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예로 한번 볼게요. upgrade for selection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방식 그러면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느낌표 나오는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 오디오 6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A 시리즈 그러니까 마스터 감반들이죠. 그리고 요거 머신 마이크로 MK3 그러니까 마크3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달러 더 저렴해요. 아까 전에 하드웨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이다. 그러면은 300달러고요. 어 나 하드웨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해당되어 있죠. 요거 인터페이스 또는 마스터 감반들 또는 머신 요거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셀렉트 그거를 무료 제공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때는 50달러 할인된 250달러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예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뭐 어쨌든 뭐 이거 보시다가 이제 어 나 가지고 있는데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셀렉트 또 살 필요 없겠죠. 이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등급을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나는 아무 하드웨어도 없고 그냥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셀렉트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느낌표 나오고 저쪽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먼저 구입하시고 여기 레지스트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한 것처럼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반을 살까 얼티메이트를 살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아마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엔 얼티메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이 화면이 왔습니다. 얼티메이트 눌러볼게요. 그럼 똑같이 또 얼티메이트 이제 설명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바위 나오고 바로 누르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분들은 쭉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얼티메이트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방식이고 여기 눌러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이제 셀렉트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셀렉트를 아까 100달러 주고 먼저 샀다. 그 다음에 일반 버전은 그냥 구입 안 하고 나는 바로 얼티메이트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죠. 일반 버전은 안 사. 나는 바로 얼티메이트 살 거야. 그러면 셀렉트 먼저 구입하시고 100달러.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포 셀렉트를 선택하시면 499.5 그러니까 500달러. 그러니까 아까 100달러 이거 500달러. 그러니까 총 600달러입니다. 총 600달러. 그래서 600달러 만에 컴플리트 13 얼티메이트를 완전히 이제 풀버전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 그냥 컴플리트 일반 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옛날에 구입한 거 8부터 13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버전 숫자는 상관없이 어쨌든 뭐 컴플리트를 일반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할인을 받아요. 300달러. 어? 그러면은 셀렉트 사고 그냥 일반 버전 사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는 게 가격적으로 이득이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컴플리트 셀렉트를 사면 100달러 거기다가 일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200달러 그러면 300달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300달러에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면 또 300달러 그러니까 총 600달러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를 사고 일반을 사고 거기에서 울티메이트로 올라오나 아니면 셀렉트를 사고 그냥 바로 울티메이트로 올라오나 가격은 600달러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없으시도록 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없다. 그러면은 셀렉트 먼저 사고 울티메이트 사실 분들은 바로 울티메이트로 일반 버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버전으로 바로 그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업데이트는 울티메이트의 숫자가 낮은 옛 버전 얘기한 거예요. 8부터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울티메이트 쓰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사항이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울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이 화면으로 왔습니다. 울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화면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 나우 눌러볼게요. 여기서 울티메이트라고 보이지만 이렇게 컬렉터스 에디션하고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세요. 울티메이트만 보인다고 해서 그냥 울티메이트가 아니고 울티메이트가 있고 그럼 보라색 같은 색깔이고 여기 회색 계열이나 흰색 같은 이런 계열은 컬렉터스 에디션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컴페어 눌러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거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해져요. 일단 이거 이제 여기에서 혼동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걸 설명드렸는데 약간의 어떤 허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에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업그레이드 포 울티메이트가 있고 그냥 업그레이드 포 일반 버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업데이트는 그냥 숫자가 이거에 대한 10이나 11 옛 버전들에 대한 거고요. 사실 해당사항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컬렉터스 에디션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업그레이드 울티메이트와 일반 버전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으실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셀렉트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컬렉터스 에디션을 이제 원하는 분들은 이거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가격적으로 이점이 있는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올해에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업그레이드 포 컴플리트 일반 버전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일반 버전이에요. 8부터 13까지 컴플리트 일반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은 500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셀렉트를 리딩코드 넣어가지고 구입하면 100달러. 그 다음에 일반 버전 올라가면 2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총 300달러. 거기다가 500달러를 추가하면은 800달러죠. 총 800달러로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티메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거 300달러로 나와요. 300달러.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얼티메이트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 셀렉트 100달러.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까지 500달러 해가지고 총 600달러예요. 그런데 300달러 추가하면 900달러죠. 그러니까 얼티메이트를 통해서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가는 거는 100달러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을 구입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제가 짚어드릴게요. 셀렉트를 먼저 리딩 코드 넣어서 100달러에 90 하시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일반 버전을 200달러를 주고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요. 총 300달러에 일단 일반 버전까지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등록이 다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포 컴플리트 8부터 13 요거를 선택하시고 500달러로 해가지고 이 컬렉터스 에디션까지 올라가면 총 800달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짚어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글도 약간 수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 영상에도 아마 그런 글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쭉 해봤거든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여전히 허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00달러에 이 허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컬렉터스 에디션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100달러 차이가 그래도 크죠. 십 몇 만 호 되니까 이 100달러 손해보지 않도록 울티메이트에서 올라가지 마시고 일반 컴플리트에서 이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컴플리트는 매년 연례행사로 6월만 되면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화면 돌아가면요. 이렇게 이제 세일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제 세일을 하니까요. 남은 날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한 번씩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컴페어 눌러가지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일은 돌아오니까요. 저같이 그냥 일단 셀렉트만 리듬코드 넣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해놓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리듬코드를 매년 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좋기 때문에 올해도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죠. 혼자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주겠지. 근데 모르죠. 내년부터는 안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셀렉트는 일단 사놔야지. 한 10만원 정도면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입해놓으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당장 필요하겠다. 나는 가상학교 보고 당장 뭐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여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퉁치겠다. 하는 분들은 뭔가 세일 기간에 구입하면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참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도 컴플리트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또 세일 소식 하면 또 2023년 버전으로 또 준비를 할지 모르겠네요. 내년이 또 이제 돌아오면 한번 또 어떻게 바뀔지 또 14버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휘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진이었습니다.